어제 2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8분에 일본 규슈 후쿠오카연 북서 앞바다에서 규모 4.3 진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몇일 전 일본 규슈 후쿠오카에서 심해 부거가 15000마리 이상이 잡혔습니다. 심해 부거가 일본 규슈 후쿠오카에 나타난 것도 처음이었고 그 숫자도 15000마리 이상이라는 것에 많은 일본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두 번 연속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후쿠오카에 심해 부거가 나타난 지 며칠 후인 어제 2월 17일 저녁에 후쿠오카에서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불길한 시그널로 추가적인 강진이 규슈 지역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에 터키대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이틀 후인 2월 8일과 2월 14일에 사쿠라즈마에서 20년 만에 최대 큰 규모의 대폭발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달 1월부터 일본 전역에서 심해 여가 발생 중이며 고래사체도 오사카를 포함하여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2월과 3월은 재작년과 작년의 규모 7.3과 7.4의 강진이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시기입니다. 뉴질랜드에서의 사이클론 태풍의 발생 또한 작년 통과해저화산 폭발 직전과 똑같은 시기에 뉴질랜드에서 태풍 사이클론이 발생하였고 지진 역시 뉴질랜드를 거쳐서 통과 바누아투 필리핀 대만을 거쳐서 어제 일본 오키나와에서 규모 5클래스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균형을 맞추는 지진이 북쪽 후쿠시마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견해 보았습니다. 후쿠오카에서 발생하면서 오키나와의 북쪽인 후쿠오카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남북의 균형을 맞춘 형국입니다. 어제 발생한 후쿠오카에서의 강진 이후 한국 경남 거제와 김해 등에서 약한 진동이 느껴졌다며 28건의 지진 문의 신고가 접수됐고 부산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월 20일은 초승달입니다. 초승달 신월에도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한반도에도 일본 대지진 이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본 기상청의 지진 뉴스를 한국에서도 지켜봐야 하는 복잡한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